이쁘 형이 좋아하는 말만 감상한 그것도 있어요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배가 어디여? 이게 뭔데요? 여기서 뭘 보라구요? 이게 컨스트럭션 테이블이라는 건데 저희도 뭔지 아직 파악은 안 됐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구슬봉이님 안녕하세요 초콜라님 저 이분한테 이거 메시지 좀 보내지 말라고 해주면 안돼요? 꽃사슴 리아님도 안녕하세요 되게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버렸을때랑 소포같은거랑 망치랑 청사심처럼 생긴거랑 천조가리랑 근데 이거 뭐에 쓰는건데요 이 테이블이 뭐 건축자재만 이렇게 쓰는거 같은데 그니까 제작도구, 요리도구, 냉장류, 농사 그 다음에 하나는 모닥불같은거 만들 수 있어요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배운게 없어가지고 뜨는게 없는데요? 네 저희도 뜨는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 만들어볼게요 지금 이건 아크에서 나왔던 모드 중에 아크 제작진이 정시대로 나온 모드 거의 센터맵 다음으로 나온게 지금 원시시대 모드죠 제작도구에서 하나 만들어볼게요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네요 저희가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몰라요 이건 또 뭐야? 밀원님 어서오세요 이건 또 뭐야? 이거 뭐 가는거에요? 펜등에 절구인가요? 뭐야 절구 절구네 절구 똑같네 그냥 큰 절구네 그냥 큰 절구네 이거 그 집안에 하나 설치하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 나 진짜 이사람 진짜 근데 문제는 지금 아프리카 방송중입니다 계속 보내는 고객님 메세지 자제해주세요 계속하는 치... 아 아 거참 떡사랑 님도 안녕하세요 까까방 님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철저기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검은색깔이 뭐에요 아 그거 나한테 욕하네 시바리라네 나한테 윈드밀 그거 만드는데 필요한거에요 40개 스틸인간 맞죠? 스틸인간 S G E E L 그거 맞죠? 네 그거 윈드밀이란거 만들 때 필요한건데 40개 만들 수 있어요 윈드밀이요? 윈드밀이라고 뭐 풍처같은건데 콜라님 아아 잠시만요 스카피 잠시만요 네 네 네 콜라님 지금 이 사람이 콜라님이 계속 메세지 보내라고 시켰다 하는데요 뭘 시켰대요? 아니 얘 지금 스팀 잘라도 되죠 아까 시밀님이 오프라인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채팅 다시 쳐도 된다고 했는데 채팅이 아직도 가네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나한테 막 시발 이러는데 시발 저한테 한거에요 저한테 한거에요 아니에요 방송중 그건 안간거에요? 아 진짜 어린것들이 방송중이라고 시비리님이 말씀을 하셨고 채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쪽으로 안간거에요? 아니 갔는데 간거 맞췄 시발 콜라가 메세지 계속 보내라고 하던데 이러던데요 언제요? 제대로 읽으세요 시빌님 제대로 읽어요? 시발 김길이가 하라돈데 김길이가 뭐야 강길이구만 김길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강길이에요 요거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모니터를 그냥 눈에 갖다 붙여보세요 김길이 김길이네? 오타 났네 김길이가 하라던데 와 쟤는 내 이름도 오타가 나네 김길이 김길이 와 내가 김원길태였나 이름이 김원길태였나 이름이 아 아 내 이름 김원길태였구만 시민이 빡침 김길이 흐흐흐흫 홀라님 마이디스 힘들다 어글하심 흐흐흫 내 이름이 김원이랬들이 사나지 시빌리님 빨리 시빌리님 댐스 팀으로 봐야겠지 나 캐릭터 레벨부터 다시 만들어 사나지 사나지 에이 원가미님 어서오세요 사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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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사나지 사나지 게임이 초대했다는 너 개리모드에 나를 초대했는데 사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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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 나 진짜 이거 스팀에 누가 로그인 했습니다 누가 무슨 게임을 합니다 이거 메세지 오는거 이런거 안받을 수 없나요? 아 나 튕겼다 씨 어디로 태어날까요? 그 정글 사우스 거기서 태어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 보이시는지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정글 사우스요? 네 지금 들떨어진 인간 하나때문에 게임 튕기고 제 원래 아이디로 다시 접속했죠 레벨은 1 빌어먹을! 그 사이에 들어오신 시청자분이 몇 분인데 다 놓쳤어 젠장할 솔라보고 거북이라고 하지 않나 그지같은 놈이 시끼 헐렛 그런애 친구 끊어버리면 안 돼요? 솔라보고 꼬북이 닮았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아 이 웃길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솔라란 꼬북이 닮긴 했잖아요 사람이에요? 마나노! 으어 잠깐만 누구인지 모르겠어 꼬북이.. 꼬북이 닮았다는 소리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아이 하여튼 그 인간 끊으면 안 돼요? 아 방송 완전 제대로 데려가고 가네? 근데.. 꼬북이 같이진 않은데? 아니 나랑 스물살 차이가 나는구만 나한테 시발 이러지 않나 이만 때 시발이라고 한 거 아니라니깐요? 시빌리만 돼? 나 빨리 좀 와야되요 나 지금 여기 주변에 랩터 많아요 아아씨 나 물에 들어가면은 메가를 엄청 많을 텐데 메가를.. 야 historia 잠깐만 잠깐만에 잠깐만 야이씨 랩터 mai 쪼레바 나는 물론 레벨 utan 나 여기어네요 아프다고 아 나 진짜 랩터야 아 나 진짜 나 너무 개조랩이야 뭐야 이게 차세대 S님 안녕하세요 여기도 랩터 있는 분위기인데 저 여기에요 50에 55 안녕하세요 파워뱅크님 저 좌표보다 아 저기 근처네 바로 저기 건너면 집인가요? 저기 그냥 제가 갈게요 나 지금 레벨 1이에요 제가 지금 모르는걸 전부 다 외국인한테 물어보고 있거든요 오셔서 바로 외쳐 요금 저거는 초콜렛님 PC방 아 광대님 어서오세요 야 PC방에서 저렇게 하면 안쪽팔린가? 야 PC방에서 저렇게 하면 안쪽팔린가? 빨릴건데 양아치가 아닌가 어디있지? 저 여기 유적지가 보이는 곳이에요 어디있지? 여기 안 보이세요? 강 안보여요 강줄기 여기 강줄기에요 강줄기 저기있다 저기계시구나 어디계시지? 아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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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아잇 아 이분들 운전 겁나 못하셔 어 나 익사할거 같애 민망해서 기침한건가 그죠 휴먼트래쉬님도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시비리님 지금 그 더 트라이브라고 네 제가 열심히 안되는 영어치요 짜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었거든요 오케이 지금 카본이라는 재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일본 달라고 하고 지금 저희 베이스 오고 있대요 걔네 이래놓고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우리 터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쌍경 날리로 나가야죠 우리 요즘 유튜브에 자꾸 서버 너무 짤막짤막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서버도 짧게 올라가나요? 네 그럴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접속 접 아니 동시접속자가 많아봤자 다섯 명이잖아요 아 그런거 얘기하지마 유튜브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이 장면 짤라요 저희 접속 접속 한꺼번 아니 동시접속자가 아 저 뭐야 헐크야? 그렇게 맛 예? 색깔 뭐 이리 희끄무리 사람인데요? 저 부족 여기요 하핑크 오케이 됐네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동시접속자가 한꺼번에 한마음 가지고 한꺼번에 바로바로 터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가지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네 나 지금 레벨업자고 어떻게 해야 돼 나코틱은 거의 다 있고 침대 가와이 여기도 뭐 그릴이죠 이건 무슨 고기니? PC 물고기도 약간 모양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건 뭐야 처음 보는게 너무 많네 하아 김희희 님도 안녕하세요 오신부터 추천 여러분 자 여러분 추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아이씨 열리라고 그냥 생선살에서 뼈 발라낸거인 듯 그랬나요? 생각해보니까 뭐 그런거 같기도 하구요 아 나 갑자기 생선 먹고싶다 새우초밥 갑자기 초밥 먹고싶다 새우초밥 아까 저희 마트갔다가 초밥 살라고 했는데 집에 온 사이에 상할거 같아가지고 초밥을 아예 먹을 엄두를 못내겠더라구요 저 위로 올라가면 어딜까요? 필렛이 그냥 살코기에요 살코기를 필렛이라고 해요 여기도 이제 뭐 쿠테라나 이런거 두기 좋은 장소구요 오우 이 집도 괜찮다 진짜 괜찮다 저기는 여기를 전부다 베이모스로 두는 후에야 그러고 가야 편하죠 초반부터 가면 힘들어요 하느님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 우리방에 하느님이 오셨습니다 하 추천 눌러주세요 추천 하느님이 오셨습니다 저승세자가 오면은 내 추천 눌러달라는 얘기 못하는데 하느님이 오셨네요 인사하거라 안녕하십니까 시청자가 인사해달라 새꾸랑님 어서오세요 rails 여기 문도 이중이죠 지금 하고 지금 다른 부족 지금 우리집 쪽으로 오고있나요? 잠 От 이거 왜 다 부셨어 강각장님 안녕하세요 딱 털기 좋은 위치다 여기 겁나 위험한 데인데요 겁나 어려운 데인데 여기 털기 어려운데 저승사장님 오셨네요 저승사장님 누구신가요 잠깐만 나 여기 나코틱 작업하려고 했는데 썩고가 없어요 썩고 몇 개 있었는데 레벨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데 작업 나코틱 작업 두 개죠 나의 레벨은 지금 레벨 1 시리에님 그 가죽도 꽤 있는데 배 몇 개 만드실래요 나중에 인원들 있을 때 같이 만들어요 어차피 저도 레벨 해야되긴 해요 그럼 같이 할래요 여기서 그거 유적 맵이 아니라 더 센터라고 DLC가 따로 나왔어요 그거 맵 내 장점 아니 포함이 되어 있는 게 그 유적지죠 아크에서 모드로 아크 제작진이 만들어낸 맵입니다 지금 그 소문에 의하면은 이건 원래 모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거 뭐랄까 창작마당에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주영역 때문에 설치가 안되죠 주영역 때문에 설치가 안되죠 주영역 때문에 설치가 안되죠 사람들이 좋다고 이거 살아있다는 소음이 아 그래요 이게 개인이 만든 거예요 개인이 만들었다 라고 들었는데 물론 저도 주어들은 소리입니다 잊지 않으셔도 돼요 더 센터 출시하기 전에 본 적 있어요 그래요 네 개인이 만든 거 맞나보네 지금 이거 출시하고 처음 봤거든요 출시하기 전에 전에 더 센터 보냐고 수진님한테 물어봤더니 모드라고 합니다 아아 아아 왔다 왔다 불구님 왔다 안녕하세요 경매님 네 왔어요 앞에 잠시만요 저 목말라서 국 먹고 갈게요 얘네가 타보족이죠 타보족 헉! 레벨 높은 것 봐 저희와 우호적인 그런 족이죠 얘는 레벨 몇이니? 81? 뭐 주는 거예요? 뭐 카고디라고 어떻게 해야 돼? 곡괭이? 아 스틸인가 주네? 지금 뭐 뭐 줬어요 주코님 나 겁나 비굴하게 야 190네 화공해줘요 저 다보기 그냥 화공 스카이프 화공 가주세요 네 네 이게 뭔데요 뭐 줬어요 쟤 지금 이렇게 줬거든요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주고 도끼 준 거 나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지금 스카이프 화공하고 있거든요 여기 스틸 인갓이라고 하시는 것도 좋고 여기 철 도끼보다 투르 없었거든요 철 뭐 위드 옥시디언 뭐라는겨 새 쟤 와 저 옥시디언 픽엑스로 때리면 된다는 것 같은데 웨미님 하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후컴 위드미 제가 갈게요 제가 저 뭐 어디가는 건데요 뭐 저 옥시디언 픽엑스로 때리면 뭔가 된다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니? 아니요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시민이 이거 받으시면 돼요 카본을 옥시디언 곡괭이로 캐게 해준대요 카본 카본이 단백질 아니에요? 저흰 몰라요 카본 검색해보니까 자동차 패턴 나오는데 물이 되세요? 불필요한 걸 많이 해주셔 제가 쟤네가 둔 거예요 아 카본이 탄소구나 아 옥시디언 옥시디언 곡괭이 이걸로 캐지만 옥시디언이 나오나봐요 제가 제대로 배우고 올게요 아 겁나 헷갈리네 일단 그거 또 상자에다가 그냥 대충 넣어놓으세요 오 이번 무드가 되게 헷갈려요? 근데 배우는 맛이 있지 않아요? 아 나 못 움직인다 새로운 모드 볼 때마다 이거 와 이거 뭐지 하면서 아 아 옥시디언 캐닌 거보다 펭귄 잡아서 생채폴륨 깨는 게 빠르죠 오딱님도 안녕하세요 매운 오딱님 어서오세요 옥시디언 아니고 옥시디언입니다 옥시디언입니다 옥시디언이 보인다 옥시싹싹 같아요 청결해지는 느낌 스미스에 박어둘까요? 화공 좀 해주세요 아 화공해드릴게요 어떤건지 알겠습니다 일단 스컬아일랜드로 얘가 가고 있거든요 스컬아일랜드가 어디에요? 곽쥐삼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아 정신군 지금 스컬아일랜드 옥시디언 그거 복갱이로 흑여석을 때린게 나오는데 일단은 봐야될 것 같은데 따라갈게요 제가 아니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집에 계세요 얘가 푸테라가 따라오면 전투로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아니 평화의 상징은 푸테라가 따라가는데 무슨 전투야 보통은 우호족의 관계에선 대부분 아르젠타고 되었고 아르젠이 없구만 아르젠 하나 해주던가 아무거나 대자님 호롤리양님 안녕하세요 뭐라구요? 저 좀 도와드려요 초코님도 내가 뭐 도와드리면 돼요? 저 고마워서 뭐 좀 지겨요 던지세요 제가 받을게요 어이씨 나 못 움직여요 자 거기 받아요 야 이러고 집까지 가야돼? 아아 잠깐만 여기 길이 있나? 어이씨 발 밑에 하나 있잖아요 렙일이 뭐하면 글쎄 말이에요 렙일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아이씨 바보인가? 아이씨 레빌이 뭐함? 글쎄 말이에요 레빌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레빌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아주 한명때문에 바보됐죠 저 지금 그래요 이거 절반 우선 던질게요 아우 나 이씨 완전 개쪼해 진짜 이씨 기다려요 그사이에 안없어져요 옵시디언을 옵시디언 픽엑스로 옵시디언 깨기로 치면 옵시디언하고 카본이라고 탄소가 탄소만 나오게 같이 나온대요 카본이 담배자 아니에요? 옵시디언에서 나온다는데 아이씨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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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제가 옵시디언 그걸 안갖고와가지고 일단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초코님이 잘못했네 아니 제가 안갖고간단거에요 불곰님이 잘못했네 그쵸 제가 혹시 몰라갖고 얘가 가다가 실수로 떨구거나 해가지고 아이템 잃어버릴 수 있어서 야 우호적인 관계인데 그걸 못 믿어요? 아니 실수로 그걸 할 수 있죠 어 실수로 했으면 또 주겠지 뭐 아깝잖아 어디갔어 어디갔어? 초코님 절반 주세요 이제 가면 돼요 아우씨 갈수있어 갈수있어 아우씨 갈수있어 여기 비벅지 많다 애들이 비벅지 많다나 본데요 1레벨은 1레벨은 털어도 자기 똥줍는 뉴비들로만 보기 때문에 적어도 누가 레이드 하진 않겠죠 아우 나 어쩌다 이런 갯조랍소리를 듣고 있니 저희 윈드밀 만들수있지 않나요 지금 윈드밀이 뭔데요 풍차인데 뭐할때 쓰는건지 모르겠어가지고 야 있어보셔 배울거 진짜 많네요 좋습니다 우리 이보형 머리 터질텐데 내일 매워 넥스 아임 헝그리 펴다가 소레베리 어 그거 이름이 뭐죠 여기 스카이프에 쳐주세요 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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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뭔소리요 아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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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끊은거 맞죠 아잇잠깐만 여기 어? 아깝다 나야지 어 겁나 척해 얘네 너네 제일 마지막기 털어줄게 얘 착해 지금 채팅치고 있는 애들이요 네 얘네 우리도 같이 그니까 어우 착해 착해 넌 제일 마지막기 털게 우리가 저거 그리 이름이 가와이안인데 저거 저거 넣고 화공 끌게요 마수하면 나가네 아 저 한번 죽여주세요 아 저 한번 죽여주세요 저거 결국은 털어야지 피부입핀데 결국은 털어야죠 서버 먹어야지 뒷거면은 쾌찰 한 10마리는 있어야겠죠 190 81 에이 에이 비구러기 앉아서 생겨 어우씨 겁나 커 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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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커요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아 이거 윌프에서 틔? 아우 지금 그 그 그 파이어 캠프 파이어 할 때 이사람 팬티가 없어? 있네? 아우트 겟온 파이어야나? 아 마음이 컸나요 마음이 커요 세상을 안을 수 있는 가슴이었죠 육덕 글래머 하우트 유즈 프리마이티 아니 프리마이티가 맞나? 어디 장면iy 어쨌든을 격받는 quote 글이 사용법으로 왔습니다 대전 모두 간대면은 쾌세세세세세세세세툭 이어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죽어아아아아아아아유 죽어아아아아아삭 빨리 집안은 우리 평화의 상징 얌전하게 앉아있어 오일 넣어서 하는 거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야되네 아잇띵크 이즈이즈 오일 라이크 푸엘? 사용하지 마라 고기를 사용하지 마라 뭐 어쩌라는 거야 다 파다오지 아잇띵크 기억이 안 나네 확신하지는 못한다 얘도 잘 모르는데? 얘도 잘 모르나본데요? 바보같은게 딱 이용해먹기 좋게 생겼구만 멍청해 조만간 털어줄게 뭐 물어봐야 된다고요? 페브리게이트 대신 마이크가 작아요 페브리게이트 대신 내 똥이나 먹으라 어떤건지 멍청해 멍청해 마치 면상에 똥 쌌는데도 친구래 시야가 안아 사용하는 고기가 생고기래요? 저사람이 그릴 얘기해줬던게 차세댕이님 말로는 생고기를 넣으라는 소린거 같아요 근데 확실치 않다니까 이따 다 해봐야겠죠 아씨 너무 어둡다 다 해봐야겠죠 다만 넌 이렇게 PVP에서도 사람 우리 부족칠수 있었나? 그랬던거 같기도하고 쳐줘요 그래요? 근데 창까지 뾰족해가 뾰족한게 아니어가지고 별로 아프진 않을거 같은데 한번 머리두과 맞으면 죽고요 한방이면 괜찮다는 소리네요? 그럴걸요? 해봐도 될까요? 템 뭐 있어요? 없어요 살았어 오케이 안죽어요 첫번째 오일이 열려 두번째 고기를 얼마나 쏘야하는지 잘 모름 세번째 생고기인 듯함 정확히 이렇게 말함 아는게 없단 소리죠 꼬대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쟤도 안껏도 모르는 애였네 우리보다 그냥 반나절 먼저 들어온게 다인거 같아요 그냥 외국인들 특성 3자 정도면 꽤 있는거에요 아르지 타고 돌아다니기 그냥 마실 나오는데 아르지 탈 정도면 꽤 있는거에요 우리는 마실 갈 때 캐찰 타고 가잖아요 그쵸 그러고선 이쁘형 바주카 맞고선 캐찰 죽이고 그렇죠 비슷하게 쓰다란게 있나 넌 이즈몬들 파이트라고 썼보니 아 나 레벨업 하고싶은데 나 지금 뭔가 해야되는데 그냥 일로 오네요 어디어디 배 만들거에요? 아뇨 안에 안에요? 레벨업 할거 있나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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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문타고싶은데 뭐야 이게 왜여깄어요? 이거 눌러가지고 왼쪽 꺼 저 공중보약에요 우드프랭 이게 뭐에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오 200개나 만들어줘 이게 뭔데요? 이거 뭐 나무 이거 플랭크 이거 재료 만들 때 쓰는거 같은데 여기서 뭘 만들 수가 있어요? 나 지금 만들 수 있는거 없는데? 그 잉글램 창 가셔가지고 T-L-A-N-K-H 시고 그거 배우시면 되요 하나 배울 수 있을거에요 막 공중보약하는데 저 포인트가 없어요 나 완전 개조래 제가 만들게요 옆에서 경치 많이 드시면 됩니다 네 할게요 많이 만들어주세요 아임 레디 잘가요? 근데 만드는 데 시간이 꽤 걸렸는데? 이게 뭐 만들 때 쓴다고요? 풍차 만들 때 써요 풍차 만들 때 우드프랭크 여기에 다른 게임 봐보면 그 언턴들하고 서바이벌 게임이 따로 있거든요 알죠 이거 짐 만들 때 기본 재료가 이거에요 우드플랭크라고 짐 만들거나 뭘 만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아이템 중 하나 경험치 너무 조금 올라가는데요? 제가 지금 완전 개조랩이거든요? 레벨 5인데 경험치 차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게 느려요 저도 되게 느려요 풍차 만들게요 만들 수 있어요? 네 부탁하겠습니다 만들었어요? 한번 그거 어떻게 설치되는지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인테리어 대부분 할 생각이라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저한테 줘보세요 이거 PV2처럼 살건가요 우리? 풍차 만들고 그렇게 살겠죠 그래요 큰부족이랑 지금 연합도 맺었는데 지금 연합도 맺었는데 뒤에 나와있으면 해야돼 헉 여기 페브리케이터 업력 물어봤거든요 네 저도 초본가봐요 100이나 120레벨이 될 것 같네 우리보다 그냥 반나절 먼저 들어온 사람들일 뿐이에요 여기다 설치할까요? 그냥 제 자체가 저 바깥에 설치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아요? 바람도 안 불텐데 드릴게요 안되면 다시 또 만들죠 하는 방법도 알았는데 난 모르겠는데 되게 큰데? 네 밖에 나가보자 밖에 나가서 설치하자 여기 돼요? 컴온 넌 이스몬드을 이거를 풍력발전해가지고 풍력발전소를 만들까요? 거창하게 전선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아 전기선이란다 뭐 파이프 같은 거 있어요? 여기 전기 개념이 없는데 풍차를 만들어서 뭐 도움이 되나? 예전에 풍차는 뭐 구식을 바커나 할 때 썼죠 물기로가 설치했어요 똑똑해 똑똑해 액세스 뭐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뭐 나 제주도에 있는 어마어마한 거 생각했는데 이게 끝이야? 네 집안에 설치한 게 되게 커요 잠깐만 여기 뭐 인벤이 있어 여기서 또 만들 수는 만들 수가 있나봐요? 아 또 머리 아프네 윈드미에 그쳐있는 거를 또 한번 봐야겠다 아 또 이게 사람 공부하게 만드네 에헤 재밌다 잠깐 말해놓고 왠지 멍청해 보여 말한 게 후회된다 윈드미에 어떻게 될 수 있나 뭐 윈드미 근처에도 뭐 없네 그래 이 사이점이 하나 아냐 윈드미 근처에 아 잉그램 그게 떠야죠 피버 우드 타치 다 안 들어가요 그래요? 고기 집어넣어볼게요 과일을 갖다 넣어야 되나? 강각정님 안녕하세요 꿍울항아리곰님도 안녕하세요 고기하고 베리하고 전부 다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들어가네요 열매? 그쵸 cherche세객님도 열매 들어갈꺼 같죠 고기고기 넣고 빻는 거 같던데 빻을 거 같이 생기게 됐어요 베리 없을껀데 캐우성 캐우성 캐 베리 있네요 일단은 어찌로 나코틱이랑 캐야되니까 베리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꽉개 생겨놓고 들어가는게 뭐야 공사 지어야 되나? 고개 갖고 와야되나? 열매.. 열매 들어가려나? 씨앗 씨앗? 트리케를 데리고 왔어요 주차기 얼마나 빡신대 트리케를 갖고 나와요 제가 할게요 씨앗 나왔어 씨앗 나왔어 씨앗 나왔어 씨앗 나왔어 씨앗도 안 들어가요 제 인벤에 있는 그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뭐에 쓰는 거야? 어 돌 들어갔어 돌이 들어가요? 돌 들어가는데요? 돌을 빠야돼? 돌 가루로 만드나?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거 작동은 안돼요 뭔가 또 배워야지 저 안에서 뭐 만들겠죠? 토록밖에 안뜨는데 뭐하는거지? 글쎄요 저희도 뭐하는거 일단 새로 무드라서 저희가 정보가 아예 없으니까 답답한점 이해해주세요 이거 재밌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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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선한 고기가 필요할지도 몰라 너 우선 죽어 신선한 고기 해봤어요 안돼요? 네 그럼 얘 죽음이 너무 헛되잖아 그런거 얘기하지마요 고기 아직 안 넣어본거에요 우리 네 고기 안 넣어봤어요 너희 희생이 필요해 너희 희생이 필요해 너희 희생이 필요해 아 저 애들랑 안필을 하고 싶다 우선 고기를 넣고 가죽을 넣고 어쩌면은 여기에 수통이 들어갈지도 모르네요 수통이요? 고기 안 들어가고 수통을 또 만들어야 될까? 제가 만들게요 네 우선 물좀 빨아 물좀 빨아 찌로호크님 안녕하세요 얘도 뻘 좀 했을거야 앙탈 무리는 순간 물이 넘어오니까 자 물이 들어갈까요? 필요하네 이 기온 얌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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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안들어가구요 방금 풍차 열었더니 위에 설명이 있었는데 풍차면 더위 조절해주는거 아닐까요? 풍차면 더위 조절해줘 풍차면 더위 조절해줘 지금 제가 갖고있는 아이템들은 아예 안들어가요? 풍차면 더위 조절해줘 풍차면은 뭐 빠커나 아니면 뭐 물을 길러오거나 그게 제가 아는 거의 다인데 이런모양에서는 빠닌거밖에 안될건데 풍차 아크에서 그정대로 계획을 했을까요 풍차 머스트 컨테인트 여기서 바주가포가 나올지도 몰라요 바주가포가 뭐라고요? 아크 제작진은 좀 뜰빡들이 많아 너무 과장이 심한데 그거는 도대체 뭐에 쓰는 용도일까? 원유를 포함한다고 해요? 원유 원유 오일 캐와야되요? 지금? 제가 설상가서 오일 캐올게요 바다도 빡세있데 하 미치겠네 일단은 나 우선 레벨업 좀 해야되요 레벨업 하고 계십시오 제풍